근데 번외로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꿀피부 소유자 멤버는 과연 누구일까요? 예나 아.. 채원이 예나 채원이 예나 피지 오 띵 한 개만 바르는데 꿀피부에 꿀피부 같은 예나언니는.. 맞아 예나언니 진짜 별로 챙겨 바르지도 않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요 오히려 안 바르는 것 같기도 한데 예나는 화장을 하고 잔 적도 있지 않나? 맞아 근데 진짜 좋아요 피부가 맞아 아.. 채원 응 안 먹었어? 나? 나 먹었어 너는? 진짜 안 먹었어 안 먹었다고? 너 스케줄.. 나 새로 갔다 오자마자 바로 잠이 든 거야 아.. 너.. 너.. 그러면 또 화장 안 지우고 잔 거야? 응 그래서 지금 지우려고 이제 아 그래..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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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야 우리 만나야지 만나야지 왜? 응?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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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지 뭔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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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네..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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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